사랑아 사랑아 그리고 내 사랑아 나 럭키 기획 사장 차상필입니다 사장이라고요? 우리 집에서 끝까지 반대한다면 자네 집에서 우리 순영이 반대한다면서 제가 잘할게요 어머니 이런 좀 싫은 짓 적고 내 밑으로 들어와라 확실히 여자로 좋아한다고 아 나 술 당기네 당신이 럭키 기획 사장이든 뭐든 나 우습게 보는 사람 필요 없어 우리 정은이 그만 포기해 왜 그래요? 정은이를 위해서다 생각하고 아파요 할머니 나 정은씨가 좋아졌어